피츠버그 강정호, 국내에 머무는 동안 어떤 차 탔나? BMW 코리아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강정호 선수에게 7시리즈를 의전 차량으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정호 선수는 국내 체류 기간 740 DM 스포츠 패키지를 이용하게 된다. 740D XDRIV M 스포츠 패키지는 강력한 엔진 성능과 함께 XDRIV E3C 4륜 구동 시스템 BMW 레이저 라이트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6세대 7 시리즈 중 유일하게 M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해 럭셔리함과 M 스포츠 패키지의 역동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편 강정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 2년 차인 올해 103경기에서 타율 0. 255, 21홈런, 62타점의 우수한 성적과 함께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20홈런을 기록해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